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재미난 콘텐츠 만들어보실 분 찾으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드릴 수 있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연말에 사비로 표창상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롱디는 좀 그렇고요 강서구에 살거나 또는 학교가 있는 분 찾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? 조건이? 많아요 과해 그리고 끼도 많으시면서 영상도 잘 만들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본인 유튜브 채널로 자수성가하신 분? 아니 둘째 더럽게 없네? 저는 대신에 나이는 안 따집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달 안에 제 짝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눈치 좀 챙겨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맞추겠습니다 단기자랑 있어요? 제가 춤 한 번 춰보겠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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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days later 나 강서구인데 나 외로워 나랑 같이 영상 만들러 가자 언제까지 서요? 안무 감사합니다 네 아아 아아